스윙 스피드를 올려주는 연습도구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연습 스윙을 세게 해도 스피드 늘리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눈에 보이는 스윙 스틱을 집어들고 빈 스윙을 하다가 저 정말 놀랐습니다. 저처럼 스윙 스틱 휘두르다가 날리지 마시고 이 제품 휘두르세요. 바로 루키루키의 비거리 스틱이라는 제품인데요. 파란 손잡이를 잡으면 스피드, 빨간 손잡이를 잡으면 파워를 늘려준다고 합니다. 빨간 손잡이를 잡으면 훨씬 더 무겁고 자석이 소리가 나면서 임팩트 시에 헤드 무게감을 쉬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쿵 떨어지면서 헤드 무게를 팍 실어주는 거죠. 반대로 파란 부분을 잡고 휘두르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를 올리기 좋습니다. 스윙 스피드를 올려주는 루키루키의 비거리 스틱 추천드릴게요. 안뇽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